우리 유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일단 라이브가 진행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녹방이에요 자 9시에 아무튼 대충 떨어졌어요 미국이 그래갖고 이제 막 호텔에서 헤매하고 자촌이종해서 막 바로 가니까 이제 한 유엔에 이제 12시쯤 가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저녁 12시 그렇죠 저녁 12시에요 저녁 12시 무대를 먼저 시작했죠 무대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무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찍은 거냐면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그렇죠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이제 새벽 한 3시 반? 네 근데 그거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긴 했어 한 열 몇 번 찍었어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걸 찍은 거예요 아니 저 괜찮은 테이크들도 있었는데 막 그 카메라 감독님 발 나오고 보조 감독님 발 걸리고 뭐가 아무튼 사실 솔직히 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어요 이거 환경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저의 성격가 그치 우리 성격상 그러네요 유엔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 각국 랩인분들이 앉아계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그분들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이제 하는 거 같은데 사실 그랬으면 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도가 너무 좁아서 문이 지나가기는 벅차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었으면 뭐 할 수나 있었겠네요 사실 그것도 없고 라이브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운명이 엄청 높은 아니 안 되는 게 많더라고 본인의 양에서 맞아요 맞아요 전파도 망통하고 그 본인의 양에서 이제 물 마시면 안 되잖아 맞아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찍고 이제 돌아와서 아마 6시 반에 다시 일어났나요 그렇죠 6시 반에 다시 일어났어요 한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해외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9시 10시까지 유엔에 가서 그 뒤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날이 2시 그냥 2시인가 1시 2시 됐어요 1시 2시 됐어요 1시 2시 됐어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부합해보면 이제 얼마나 좋은 친구가 거의 높게 하고 있죠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이제 유엔 이제 그냥 뽑아서 녹화를 한 거잖아요 네 진짜 힘들었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차적인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와서 씻고 거의 한 2시간 그냥 눈뜨고 있다가 다 재미 받았던 거 그렇지 그리고 그 저녁에 우리 뭐야 연설 미팅 했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데뷔하는 나랑 정국이 앉았는데 그치 아니 졸진 않았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나는 10분 잤나 졸려가지고 연설 시뮬레이션을 했죠 네 네 그때 대부분 리딩을 한 아 그때 진짜 거의 이러면서 아 그때 나도 자다가 와갖고 거의 그 스톤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때 리딩을 이제 계속해서 한 5번, 6번 했네 우리 아니요 아니요 그때 우리가 아마 그 연설 총 시간대 보니까 한 6분 3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6분 30초를 1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한 7도 반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약간 멘트 수정하고 뭐하고 뭘 정리 안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민이 형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6시에 기상했죠 6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4시에 4시에 기상했는데 죄송합니다 4시 기상입니다 근데 제가 연결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는 했지만 3시 일어나서 1시 일어나서 또 연습한 거예요 아 이 친구도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갑니다 과유불금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과유불금 왜 과유불금이죠? 방금 얘기하셨나요? 방금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대륙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여기서 여기서 내가 그쪽으로 그 상황을 얘기해 줘 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넘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 보고하고 있었거든 안보고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래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카메라를 보고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딱 그래요 자 사진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길을 이런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 줄 알라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그게 우성줄이었어요 정확히 네가 하려고 하더니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걸 하려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 거예요 긴장해서 한 번 넘긴 거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한 번 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웃은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 주마등 1초만에 더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땀이 뒷목이 성강하게 살아 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더 떨려졌냐 정적 정적 그 3,4초가 한 20년처럼 느껴졌어요 맞아 아니 나는 그 아니 나 나 형부터 얘기하지 그 미팅할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미팅했잖아 남준이가 야 얘들아 우리 진짜 이거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아니 틀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보고하면 돼 우리 틀리지 말고 그냥 보고하고 보고해도 나쁜 게 아니니까 살피 이렇게 바로 지민이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생각나서 너무 웃겼어 근데 너가 요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이 나랑 슈가형이랑 진영이 왔나? 근데 이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가 난 진영 눈 맞췄어 둘이 풋소리 났을 거라 아니 정적이 있잖아 내가 때부터 봤는데 형이 나를 보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지 나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한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안 만나면 이게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나이 무섭지 더 힘들어진 거 같아요 진짜 저도 그건 공감해요 네 밖에 나와서 사람 보고 맞아 심지어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통령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 사무총장 무슨 의장님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백지관 있을 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많이 찼었어요 그럼 더 백지 되지 한 가지가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주셨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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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발표장 회장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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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너 멘트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계셨어 난 되게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덜 됐어 되게 좋게 해 주셨어 눈치챈인지 모르겠지만 저 다리가 엄청 떨었어요 그렇지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민이의 그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여기 다 기이 깊어 보이잖아 뭐야 sorry sorry 이게 나은 것도 이제 되게 웃길 것 같다는 되게 궁금하다 진짜 이게 나왔나 sorry 됐어요? 그래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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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통역분들 대단해 그거까지 아무튼 너무 너무 진짜 죄송했고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배차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잠깐만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렇지 아 진짜 방생활 별것도 아닌데 그 짧은 걸 계속 얘기해서 근데 저도 그 그 심정을 이해해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지가 함께 노래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면 신가간거로 신가간거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남준이 형 없었으면 이 우리가 뭐 하고 있을지 이제 아니 이게 참 당장에 분야가 있어요 제가 제가 가장 땀날 때는 이제 프리스타일 댄스 시킬 때거든요 오우 야 무섭다 와 바로 이제 재협 진흥이 오 야씨 끔찍하다 와 뒤에 땀이 바로 나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 BTS 되게 잘 춰야 될 것 같잖아요 참 저희가 밸런스가 바로 이제 재협으로 얼굴을 딱 옮겨가는 밸런스가 잡아 네 팀의 이제 뭐 숨기능일까 밸런스지 밸런스런스가 나 이제 프로듀싱 뭐 이런 명의 하면 바로 이제 바로 이런 말은 야 사업 좀 해 바로 이제 아니 오해가 있는데 나 회사에 잘 안 싸워 왜 그래 내가 이럴려고 한 놈 만약에 이제 의견을 잘 취하고 이번엔 공개합시다 내가 이럴려고 한 나를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와전됐는데 책상을 뒤집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모션을 하셨다고 아 이런 모션을 하셨다고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무섭지 무섭지 이게 범보야지원에서 그 휴식을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 뭐 그렇게 자유를 위해 널 즐겁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그때 저의 행동은 밥이었어요 아 그쵸 밥을 근데 이 밥을 먹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이 리얼에 맞춰서 그렇지 써라 제작비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솔직히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두 그릇 먹는 것도 이거 왜 안되냐고 나 너무 서운하다고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일하려고 했잖아 밥을 뒤집어 엎는 걸로 바뀐 거야 아니 솔직히 심지어 멘트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근데 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는데 어느새 아니야 지미형 나가기 전에 그랬어 내가 이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럴려고 했었어 근데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나 이럴려고 하단 말인데 뭐 양념을 치고 볶고 지지고 해서 여기 현실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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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사를 엎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말이 되나 그게 형이 그래도 그렇지 오바라이스를 칼리라이스를 아니 그때 그때 우리들이 그 좀 이 컨디션도 되게 안 좋다는 상황에서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 내일 내일은 불타 끝나자마자 갔던 걸로 기억했는데 아니 지민이 지민이 패러 잃어버리고 맞아맞아 형은 먼저 한 곡 같잖아요 아니 여권 잃어버리고 맞네 당연하네 그 지금 여권이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권 저한테 없어요 제 여권은 제게 아닙니다 지금 여권이요? 지금 여권 뭐 이 여권 말하는 건가? 이거 언제 들고 있었어? 이거 몰라 왜 내 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잃어버릴 뻔 했잖아 제가 좀 화내해 얘기하는지 잃어버릴 뻔 했다 여권 뭐 이 여권 말하시는 건가 여권이 화제가 많이 되더라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가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반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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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로 하면 반납해야지 영광스러운 내 여권입니다 오 신경해 아니 다들 제대로 받는데 되게 심해 아이 진짜 종로아 아니 양말 좀 벗자 아니 아니 뭐하냐고 그냥 벗어 좀 아니 너 아무래도 그거 놀란 있잖아 뭐야 웃음 있는 거 아니냐고 너 윤이 형 어떻게 해 아니 너가 현대미술하고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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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그것도 한 것 같다 표정 불꽃 모양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갑자기 끝난다고 뭐가 즐거웠어요? 아 뭐 유엔이랑 또 뭐 여러가지 스케줄들 또 오늘 또 매간도 만나고 왔잖아요 아 맞나고 또 매간이 키 크더라 그러게 차하니까 76.5 어 좀 더 근데 내가 좀 더 크다 엄청 뭔가 순박해 보이셔서 아 많이 엄청 아 그리고 매간이 그 키우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4 4 이름이 4 4 4 너무 귀여웠어 지금 진짜 아 쟤 팔로워가 50만이래 아 프렌치풀도 팔로워가 50만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아 우리 만들면 한 7천? 만? 아 죄송합니다 왜 갈 수 있어? 왜? 가자! 언젠가 팀이랑 일일이잖아 왜왜? 너 왜 일일이잖아 야 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아니 유연 관련해서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정신없게 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요 살면서 못할 경험들을 살면서 내가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보고 받아볼 질문도 아닌 걸 또 받고 참 언제 각국 정상들 앞에서 뭐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발표 같은 거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저도 발표 잘 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또 이제 저희 때문에 또 분위기가 또 좋아져서 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진짜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저희가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미분들이 봐주신 거 아닙니까?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피커죠 뭐랄까 그 중간에 쓸때 같은 인터뷰를 할 때도 인터뷰어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아무리 유연총회 같은 걸 해도 또 이 사람들이 보는 비우스 비우스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함으로써 이제 관심이 좀 좋고 되므로써 그래서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할에 딱 그런거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에 아 이 방탄소원단 너네 가수인데 너네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실 저는 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예요 지속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 개발 FDD 관련해서 홍보도 할 겸 이제 저희가 특별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온 거라서 그렇죠 너무 세환경 키바 안걸면 돼요 우리로 인해 정말 많이들 보셨으면 그게 우리 역할 정말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일단은 우리 열일했어요 잠도 안자고 아 진짜 이번 이번 일정도 진짜 빡세 방법은 바로 심장으로 막건출기가 심장이 아 죄송한데 제 심장 박동수가 남아나질 않아요 하루에 내가 뛰어야 되는 심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미국 스케줄 때문에 제 입술에 네염이들이 지금 약간 네염 미국 스케줄 아니더라도 넌 맨날 생기지 제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이거 잘 나는 잘 나는 저는 백신 2차 맞을 때 진짜 안 아팠거든요 이게 저도 그거에 대해 들었는데 백신 2차 맞을 때 잘 자야돼요 아니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햇빛 받아야 되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군염이 자주 생긴다는데 다 나잖아요 다 나잖아요 그것들 잘하면 이제 내 혐의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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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다시 쌓아 제가 한번 다시 쌓아보겠습니다 햇빛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햇빛을 이렇게 맞으면 돼요? 아니요 그냥 햇빛 맞으면 이렇게 아니죠 오락이 돌겠다 무감이었습니다 햇빛! 저한테 뭐요? 필요해 나면 네 필요한 부분 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내일도 또 엄청난 사람들 있잖아요 내일도 일정이 많아 네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하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내일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죠 뉴욕 그렇죠 한국에는 또 이렇게 천둥거기가 많이 온다고 여기 날씨는 참 좋거든요 여기 날씨는 참 좋거든요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우선 우선 잘 신고 아무튼 뭐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대신에 좀 뭔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착할게요 내일을 위해 하면은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내일을 위해 죄송합니다 어? 어허허허헣